네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곧 저의 34번째 생일이 되어옵니다. 정말 오래간만 4년만에 국내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생일 파티가 될 것 같은데요. 라이브 토크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토크만 하는 그런 생일 파티는 아니고요. 제 생일 전날인 8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연세대학교 백양콘서트홀로 와주셔서 미리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4 전진과 충제 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쇼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더욱더 긴장이 되고 설레입니다. 저희 신화가 요즘 아시아 투어 한창 중입니다. 북경과 도쿄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8월 3, 4일 서울에서 앵콜콘서트를 많이 와주시고요. 모든 아시아 투어가 끝난 8월 18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 토닝 고슴과 하나 편차장님이 있습니다.